와, 멋있다. 종민이 형 빠트리고 싶다. 메인 재료 선택권이 걸린 복불복은 요리왕 능력 평가입니다. 총 3라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. 먼저 2개 라운드를 승리한 팀이 재료 선택권을 획득하게 됩니다. 자, 밀려드는 주문을 동시다발로 받아서 만들어야 하는 주방은 받아서 만들어야 하는 주방장은 때때로 전쟁터와도 같은데요. 감기? 실례가 하나도 알 것 같아. 종민이 형이 왜 모자라는지 알았어. 네, 네, 네. 잡다운 엄청 하네. 개봉 얘기 옆 사람 아니야? 뭐래요, 뭐래요, 뭐래요? 종민이 형이 뭐래요? 아니, 우리도 들을 수가 없어. 죄송합니다.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집중 좀 할게요. 제발 집중 좀 해! 밀려드는 주문을 동시다발로 만들어야 하는 주방은 때때로 전쟁터와도 같은데요. 이럴 때 필요한 능력은 바로 스피드, 암기력. 순발력이죠. 응, 그렇지. 순발력. 그래서 준비한 1라운드는 순발력 테스트 나 잡아봐라 입니다. 나 잡아봐라? 꼬리 잡기나 이런 건가 보다. 룰은 간단합니다. 각 팀 대표 1대1 대결로 진행. 각자 원하는 부위에 풍선을 달고 제한시간 20초 안에 가위바위보의 이긴 사람은 풍선을 터뜨려야 승. 진 사람은 풍선을 지켜내야 승입니다. 이 순서는 저희끼리 짜고 여기끼리 짜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. 오케이 오케이. 잡아봐. 둘이 이겨야 돼. 내가 합격하다가 너가 수비. 잡아봐. 둘이 이겨야 돼. 내가 합격하다가 너가 수비. 공격. 이길 수 있는. 풍선을 갈라보를 이겨야 되잖아. 그걸 복불로 오기 중. 가위바위보하고 전략을 바꿔야지. 그거 알죠. 뭐가. 이기면 공격? 네. 이게 잡으러 가는 게 공격이죠? 네. 누가 섭외 이렇게 하네? 뭐 우리가 있어? 뭐가. 뭐가. 뭐래? 어? 우리 답답하대. 공항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러다. 그냥 그 전날 카톡으로 미리 공지를 좀 해줘. 숨길 이유가 없어. 자 그러면 박팀의 첫 번째 선수 나와주세요. 형. 쉬운 것부터 할게. 쉬운 것부터 할게. 자 준비되었으면 가위바위보 첫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. 잠깐만. 이기면 공격. 지면 뛰어. 지면 티비 오케이 오케이. 이기가 달려가는 거지. 오케이. 이거 진짜 어려운데 여기야. 이거 되게 어려워. 앉아서 볼 때 나도 티비 볼 때는 이해 안 되고 그래. 애들이 불쌍해 무식해 보게 하는데. 해보면 진짜 어려워. 나 1박 1복에서 답답하더라고 나도. 나도 미치겠더라고 내가 미치겠어 막. 자 시작합니다. 자 준비되셨죠? 이기면 뛰는 거야? 자 이기면 뛰는 거예요. 아니 이기든 지든 뛰긴 뛸 거예요. 너. 얘기하자 헷갈려. 누가 도망가도 잡으로 뛰어야 되잖아요. 누구랑 결정을 해야 돼.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위바위보 할 테니까. 라비가 내가 이겼으면 터트려 이렇게 얘기해줘. 그럼 터트려. 그러면 너무 늦어요. 난 그 정도 바보는 아니야 내가 알아서 그렇게. 자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. 안 나면 진다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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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기본적으로 이길 생각하고 질 생각하네. 아니 기본적으로 그냥 팰 생각하고 우리. 형이 지면 날 잡으면 안 돼. 왜? 안 되지 도망가야지. 아니지 잡고 줘. 안 되지 미안. 죄송합니다. 아니지 안 돼. 다른 게임 다른 게임. 잡고 안 나오면 되지. 그냥 그냥 우리 초재기로 가죠. 그냥 한 명씩 잡는 걸로 해가지고. 너무 복잡한 게임은 이제 오래 걸려.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게임. 자 준비 됐죠?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. 사 бы히 Amber toi. 이거 잡아! 자 nutshell Więc ктоCHIがる para. 가위바위보 Gi stars. Grube, 0 technical punどmar matau. iannims. очкиI-LO5175. 마이 카드가 perfect with a man? اف convenado. 마이 카드이트 Nacho olmay ça. 마 Strategies scenario. 마이 카드. 야 바다로 밀어. 빨리 잡아봐. 야, 바다로 밀어. 빨리, 빨리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아이고. 본인이 쳤어. 뭐 생각하네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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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. 진짜 멋진 승부였다. 가위바위보를 이겼을 때부터 잘못됐어. 민세윤 씨 승리하셨습니다. 여기서 끝내자. 여기서 끝내자. 여기를 짬해. 아니, 신발은 왜 벗었어? 이기겠다는 의지이죠. 야, 맨발 벗는 게 낫지 않아? 선호, 끝내버리자. 어? 길로 방해 안 됩니다. 길로 방해 안 되고요. 근데 나 멘트는 못 해, 지금. 뭐야? 임은식 선생님이 오셨는데? 오늘 너무 졸라가지고. 윤문식 선생님. 아, 윤문식 선생님. 윤문식 선생님이 오셨는데? 싸가지 없는 자식 한번 봐주세요. 싸가지 없는 자식. 오, 경연기가 생겼어. 풍선이 있어야 되네. 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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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